. . 왜 또 이래요? 목소리나 주랬지. 하.. 내가 몇 날 며칠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돼. 뭐가요? 너 같은 싸가지가 다 죽어가는 우리 어머님한테 살살 대는 이유가 뭔지. 뭐라도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꼴값을 떠는 거 아니겠어?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? 맞아요. 저 할머니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할머니랑 친해요. 하, 그래. 이제야 나오네. 너지? 반지 숨긴 거. 숨기긴요. 여기 있거든요? 너, 너! 왜 이러세요?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? 뭐? 너,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이 반지 할머니가 저한테 주셨다고요. 이제 제 거라고요. 미, 미쳤구나. 네가 미쳤어. 이리 몬다가! 제가 더 놀라운 사실 말해드릴까요? 이 반지요. 아줌마가 그렇게 목매는 이 반지요. 가짜거든요. 쇼하고 있네. 그거 감정해보면 금방 다 나오거든? 너 어디서 구라질이야. 할머니가 이 가짜 반지 왜 진짜라고 했는지 알기나 하세요? 이 반지라도 없으면 안 올 거잖아요. 이 반지 없으면 모른 척 할 거잖아요. 안 그래요?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. 사람이 그립다고. 숨 쉰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람은 또 그립다고요. 할머니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 있으세요? 뭐라는 거야 지금? 할머니가요. 이 반지 가짜인 거 저한테 준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. 근데 저 약속 못 지켰어요. 그러니까 경찰 부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. 근데요. 저 이 반지 못 줘요. 저한테 이 반지 할머니 마음이거든요. 너 이리 안 와. 야 너 이리 안 와. 어휴. 아 이거구나. 그 미친놈이 찾고 있던 게. 야. ệt마. ór'm이. therapists. możemy